안녕하십니까 성북동 영어 쌤 SK쌤 입니다. 오늘은 스톤 라이트 2019년 규제 제9장의 업법 정확성 파악장의 게이트웨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은 8장에 비해서는 공부할게 굉장히 많고 이 업법 단락답게 공부할게 많아요. 지난 8장과는 다르게 조금 빡빡하게 공부할게 많네요. 그래서 신경쓰시구요. 교재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도 설명드릴게 되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신경쓰셔서 2번장에서는 조금 정신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구요.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1번 문장. The internet allows information to flow more freely than ever before.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넷은 정보로 하여금 그 전 어느 때보다도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주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allow가 나와서 5형식에서 부정사 목적 격보를 취하는 유명한 패턴의 단어죠. 그래서 뭐 이런거 되게 많죠. cause가 있구요. enable이 있구요. encourage도 있고 instruct라는 동사도 있고 allow가 있었고 permit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expect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require, request, remind, recommend라는 단어도 있었고 tell이 있었구요. urge라는 동사가 있구요. 이거 말고도 몇개 더 있는데 그 5형식에서 부정사 목적 격보를 취하는 동사는 그 동사 자체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수동태후 뒤집은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는 할게 많아서 요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아예 딱 그 정확하게 그려드려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잘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어의 5형식의 형태 그리고 부정사 목적 격보를 취하는 요 패턴에 대해서 좀 신경써서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more than 나와서 비교구문인거는 기본 얘기구요. 여기에 ever가 있는데 이 ever는 여기 지금 ever before가 나와서 여기서 지금 3번 즉 비교급과 최상급의 의미 강조에 대한 용법으로 쓰인 것이 맞습니다. ever의 용법을 정리하면 전체가 5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여기 언제나 항상의 용법하고 의문사 뒤에 쓰이는 강조 용법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럴 때 쓰는게 있는데 요 용법은 쓰이기는 쓰이는데 많이는 안 쓰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교 레벨이라든가 이제는 기본적인 어떤 회화 패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번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만 좀 신경쓰셔서 여기 이제 3가지 정도만 좀 알아주시고 잘 봐주시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not ever, no ever, hardly ever 이렇게 하면 never랑 똑같아서 부정어구를 강조할 수 있는 말로 쓸 수 있고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용법으로 쓰는 것은 유명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듯이 비교급과 최상급의 의미 강조로 쓰는 용법 그래서 예문까지도 좀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2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we can communicate and share ideas in unprecedented ways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생각들, 개념들을 소통을 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뭐 communicate and share는 end 뒤에,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두 개가 병렬이 된 거고 unprecedented나서 전례 없는 미중유의 이런 뜻이 있는데 미중유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정치인 빼고는 이걸 쓰시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중유의라는 뜻으로는 안 나오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 인형용사 ways라서 뭐뭐한 방식으로. 그래서 인형용사 ways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 잘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3번, these developments are revolutionizing our self-expression and enhancing our freedom. 이러한 발전은, 이러한 개발은, 여기서는 발전 정도의 해석이 좋겠죠. 이러한 발전은 우리의 자기표현의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의 자유를 더 증진시켜줍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revolutionizing하고 enhancing은 B동사 뒤에 진행형의 동사가 end로 병렬이 된 거죠.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다음 거로 가보겠습니다. But there's a problem. 4번 문장.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냐? We are heading toward the world. 우리는 어떠한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Where an extensive trade of information fragments about us 우리에 대한 정보의 조각들의 굉장히 광범위한 흔적들이 Will be forever preserved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영원히 보존이 되어지고 Displayed instantly in a search result. 검색 결과로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되죠. 펄거슨 감독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SNS는 쓰레기니까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상 SNS 관련 얘기가 나오면 의문의 일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인터넷에 웬만하면 자료가 남게 되는 그런 세상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런 세상이 맞습니다. 자,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관계부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a world가 선행사고요. 그 다음에 an extensive trade이 주어고 will be forever preserved가 동사인 수동태의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displayed 이하는 분사 구문이니까 그래서 문장을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고요. 이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result 뒤에 in the worl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toward the world에 나왔던 단어가 이 result 뒤에 in the world로 나와서 이 in the world가 in which로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빠져가지고 where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관계부사 잘 봐주시고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든 주어든 이런 것이 하나 빠져있는 불안전한 문장이 옵니다만 관계부사는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extensive, 광범위한 넓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will be forever preserved가 수동태의 동사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displayed가 분사 구문으로 떴는데 and it is displayed instantly in a salt result라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and 다음에 it is가 나오는 건데 이 it is에서 it은 뭐예요? 이 앞에 나오는 trade이죠. trade이고 그 다음에 is displayed가 나왔는데 분사 구문으로 쓰면 접속사 빼고 그 다음에 주어도 빼고 is는 being으로 쓰는 건데 being은 생략되니까 displayed부터 분사 구문으로 뜨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We will be forced to live with a detailed record beginning with childhood that will stay up with us for life, wherever we go searchable and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라는 문장이군요. 우리는 뭐뭐하게 등 떠밀려집니다. 강제로 뭐뭐하게 됩니다. 라는 be forced to to의 패터리죠. 그래서 이게 이 force가 맨 처음에 allow가 나왔었는데 그 allow와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 force 목적어 2 부정사가 나오는 전형적인 오형식 형태 그리고 부정사 목적 보호를 받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 be forced to 부정사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이걸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detailed record 이렇게 나와서 detailed는 아예 형용사로 쓰여서 상세한 세부 정인으로 외워두시면 좋죠. We will be forced to live with a detailed record beginning with childhood 아이 때부터 시작된 아주 상세한 정보와 함께 살아가도록 강요받는다 이런 정도의 뜻인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we'll stay with us for life wherever you go 우리가 어디를 가건 간에 인생에 걸쳐 우리와 함께하고 searchable and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 살다가 다른 나라 가서 산다고 해서 제일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가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계속 보실까요? 여기 비기닝이 있습니다. 이 비기닝은 자 분사고문으로 보셔도 되고 형홍사가 후치수식을 한 걸로 보셔도 되는데 which begins with childhood라고 써왔고 이걸 분사고문의 형태로 보셔도 되고요. 대신은 관계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beginning with childhood로 봐서 형홍사가 후치수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분사고문으로 보는 것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조금 나아 보여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잘 봐주시면 좋았던 얘기가 있겠고 다음에 대시 있어서 주격관계대명사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will stay가 지금 동사라서 대시 받는 거는 이 앞에 record입니다. 그리고 이 비기닝도 수식하는 건 record죠. 그리고 밑에 문장에 보시면 searchable and accessibl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가 searchable하고 뭐가 accessible한 거예요? record가 searchable하고 accessible한 겁니다. 그래서 이 searchable하고 accessible 부분을 좀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being이 생략된 분사고문이라고. 그래서 and it is searchable and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접속사 빼고 it을 빼면 is가 나와서 being이 되니까 being이 생략이 되면 searchable하고 accessible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좀 조심하셔서 이 record 단어 크게 보면 a detailed record라는 이 단어 하나를 beginning 부분, death 부분, searchable and accessible 부분 전체가 지금 수식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번 문장 전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강제적으로 세부적인 기록을 가지고 살게끔 강요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 아이 때부터 시작하는 기록이고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자료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기록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이었고요. 맛만 먹으면 문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합관계 부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뒤에 완전한 절을 취해서 뭐뭐가 뭐뭐하는 어디든 우리가 어디를 가건 간에 이렇게 나오는 부사절을 이끄는 말이죠. 잘 봐주시고 해석에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걸로 갈게요. 6번 문장입니다. This data can often be of dubious reliability. 이렇게 돼서 of reliability는 reliable로 쓸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dubious으로 지금 써서 그러니까 이 형용사 dubious로 수식을 하기 위해 오브 추상명사로 쪼갠 걸로 보여져요. 이게 reliable을 쓰려고 하면 이거를 부사로 수식을 해야 되는데 dubious를 쓰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를 취한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브 추상명사는 형용사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This data,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러한 자료들은 종종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정도로 적당히 의역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It can be false. 그것이 틀렸을 수도 있고 Or it can be true, but deeply humiliating.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humiliated가 아니라 humiliating으로 쓰시는 것이 이번 문제의 정답이었죠. 여기서의 it은 어떻습니까? 앞쪽에 this data를 받는 말입니다. 그 자료가 사실일 수도 있으나 굉장히 심하게 humiliating, 굴욕감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죠. 굴욕적인의 humiliating,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뭐... 네,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기분 관련 동사의 보호로 사용됐을 때의 능동수동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 굴욕감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굴욕적이다. 이렇게 굴욕적인 걸 느끼게 되면 it이, 굴욕감을 주게 되면 ing. 근데 여기서 it은 사물이니까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문장입니다. It can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have a fresh start or a second chance. To have a fresh start or a second chance. 새롭게 시작을 하는 기회를 갖거나 혹은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되는 부분이네요. 아시다시피 가주어있고 진주어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원래 it, ease, maybe가 이제 ease니까요.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가는 저형적인 패턴이니까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increasingly가 있어서 more and more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점점 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았던 얘기가 되겠죠. 요즘 선거철이라서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주장을 하시고 뭐 이러면 옛날에 그분의 행적이 인터넷에 떠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새롭게 출발하는 게 어려워지는 그런 얘기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네요. 8번 문제입니다.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if false step and foolish act is preserved forever in permanent record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이거는 조건의 if 이하를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만일 every first step and foolish act is preserved forever in a permanent record 만일의 모든 실수와 every first step 그죠? 모든 실수들과 foolish act 어리석은 행동들이 preserved forever in a permanent record 연구이 지속되는 기록에 preserved forever 계속 보존이 되어진다면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우리는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이 find it harder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감옥 적어 in 나오고 to engage 해야가 진목적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감옥 적어 패턴에 대해서 그래서 동사가 think나 find나 consider가 make가 나왔는데 여기서 오형식이 등장해서 감옥 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부정사가 나오는 감옥 적어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장 내에서 그냥 think, find, consider, make가 딱 보이면 어, 오형식, 어, 조심, 어, 감옥 적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잘 다루시는 거는 동사를 볼 때마다 거기에 대한 문법이 떠올라야 하고 그걸 착착착착 돌려가지고 쓰실 수 있고 문맥을 분석을 해낼 줄 아셔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옥 적어 나오고 진목 적어 나오는 부분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뭐 조건의 접속사는 당연히 아실 테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first step하고 fully checked가 지금 주어이기 때문에 is preserved가 동사로 뜬 거고요. 그 다음에 permanent가 나와서 영구히 지속되는 이라는 유명한 이제 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감옥 적어가 제일 중요한 문법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하실만 하죠. 그래서 근데 기억하실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죠. 1번 문장 allow 있었습니다. 그죠? 주어 allow 목적어 투 부정사에 부정사 목적 격보를 취하는 5형 식동사 조심하시고 비교구문 나왔었고요. 비교구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ever가 나와서 비교국가 최상급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주로 쓰이는 패턴은 3가지였다라는 거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unprecedented 단어 조심하시고 in 형용사 ways 뭐뭐한 방식으로 라고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 way를 method나 fashion으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장에서 self-expression, 자기표현 이런 정도의 새로운 단어 조심하시고 revolutionizing과 enhancing이 병렬구조로 동사의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잘 봐주시면 되고 4번 문장에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관계부사 where 조심하시고 extensive 단어 조심하시고 displayed가 and it is displayed instantly 정도의 분사고문으로 사용되는 거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5번 문장입니다. be forced to 나와서 force가 아까 맨 처음 문장의 allow와 동일하게 주어 force 목적어 to 부정사의 5형식의 부정사 목적 격보를 취하는 동사였던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record라는 단어가 beginning으로도 수식을 받고 관계사 death로도 수식을 받고 searchable and accessible의 being이 생략된 분사고문으로도 수식을 받는 패턴을 생각하셔서 잘 연결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복합관계부사 wherever가 나와서 뭐뭐 하는 어디이든 우리가 어디로 가건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부사절을 이끄는 패턴인 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6번 문장입니다. of reliability가 reliable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dubious로 수식을 하기 위해 이거를 reliable 그냥 형호사를 쓴 게 아니라 of reliability로 단어를 쪼개서 수식을 하고 그냥 신뢰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정도로 의역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맨 뒤에 여기 이시 주어였고요. 비동사가 있었고 여기 이제 보호 자리니까 이 보호가 감정기분 관련 동사가 나오면 ing가 나와서 사물 주어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굴욕감을 준다라는 표현이니까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굴욕감을 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감정기분 관련 동사는 사물을 한정하면 ing로 써야 된다. 이 부분을 조심해서 봐주시고 7번 문장입니다. 가 주어 있고 진 주어 나왔던 거 조심하시고 8번 문장에서는 가 목적어와 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려면 맛만 먹으면 되게 재밌게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ncreasingly를 more and more 정도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봐주시고 8번 문장 가서 가 목적어, 짐 목적어는 방금 말씀드렸고 자기 탐사라는 뜻의 self-exploration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통칭해서 적당히 얘기하는 말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비동사 preserved가 수동태로 떴고 permanent 형용사 나와서 좀 조심해서 잘 봐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가 목적어 패턴 제가 아예 표로 그려드린 바 있으니 요거만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뭐 문제없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예, vocabulary 잘 봐주시고 translation 꼭 읽어보셔서 내용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능특강이라든가 모든 EBS 관련 교재에 나오는 영어 지문들은 실제로 모의고사 등등에 출제가 되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비슷한 얘기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읽어두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나중에는 새로운 문제를 봐도 아, 이거 옛날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가 보다. 그래서 방향성이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영어가 확 늡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항상 어휘와 translation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영어는 영어하고 우리말을 비교하는 학문입니다.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과 해석이 제대로 되어진 것을 봐주셔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잘 봐주시고 전체 문법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락은 특히 필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블로그에 가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를 다운로드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다운로드 잘 받아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보시고 다음 시간에 1번 문제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개인과의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